이거 어찌 얻었냐고? 바로 만났어요 저 신부님 여러분 아무튼 잘 다녀왔고 굿즈를 그렇게 말하면 못 얻었고 애초에 굿즈 자체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내가 지혈이여갖고 진짜 나가리 중에 나가리잖아 아니 씨X A열이 나발이고 지금 잡히고 A열도 지랴똥 쌌는데 내가 지혈.. E열 후반 애들만 지랴똥 쌌는게 아니라 그냥 A열 애들도 지랴똥 쌌다더라 근데 에이어는 저거 더 건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뒤는 뭐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 용아신 영접? 야 영접 이거 뭐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졸라 많아가지고 중간쯤 있긴 했어 근데 맨 앞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앞쪽에 라인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안 보여요 이 씨발 아리오스 과점? 과점이 은근 퀄리티가 좋아 퀄리티 좋았어 퀄리티 좋은데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다 팔렸어 둘이 그냥 존나 긴 거 빼고 다 좋았어 어... 입장 대기요? 내가 지열이잖아 지열 친구님도 지열이고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친구님 근처에서 계시고 있었어 약간 정보방이 있을 거 아냐 그 친구 네트워크 친구님 뭐 들어갈때쯤에 우리도 뭐 들어갈때쯤 되겠지 가슴 지열이니까 그래갖고 일부러 친구님 근처에서 대기 타고 있었어요 아이 뭐 친구님 들어갔나 딸나 들어가야 하면서 근데 우리가 본래 지열이 열한시 반인데 열한시 반 안들어가요 이연에서 지랄하고 들어 이연은 이제 막 들어갔고 이연이 대기타고 있어 에프열은? 아니 에프열은 나가야 됐고 밀렸던 밀렸던 계속 가니까 갑자기 친구님 뛰어가셔야 돼 지금 정리하고 어씨어 뭐지? 이거 친구님 갑자기 왜 뛰어가시지? 그래갖고 나 그냥 바로 꼬였대 줄이 존나 꼬였나봐 이게 이게 에프열하고 그냥 디얼 사롱에 섞였더라고 보니까 그럼 또 뭐 어떻게 어찌어찌 뭐 졸라 뺑뺑이 돌아가서 일단 뭐 입장을 했으니까 뭐 아니 막상 이게 드러내로 가도 문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에도 줄이 있고 저 옆에도 줄이 있고 내 왼쪽 오른쪽 시발 앞에 다 있어 그냥 줄이 내가 그 사람들 하나씩 다 물어봐 이거 무슨 줄이에요? 모른데 이거 무슨 줄이에요? 모른데 이거 무슨 줄이에요? 몰라요 그냥 입장처럼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못파나 하면서 그냥 그냥 사진을 찍어놨어 아 여러분 생각 이거 한 번 했었다 그 공식 굿즈가요 자유 입장이 있잖아 자유 입장이 한 5천번 등인가 좋다고 한 그냥 다 자유 입장하래 그냥 한 두 시간 전부터인가 근데 그때 물어봤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된데 예? 왜요? 그 바뀌었대요 예? 예?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 나 지금 나인군님 굿즈 이거 얻긴 얻었거든 이거? 이거 얻어둬야 되냐? 천만 차이사 천만 차이사 참 이거 어찌 얻었냐고? 바로 만났어요 저 신부님 신부님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투브에 올린 거 딱 그대로 오시더라고 진짜 어...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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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대로 오셨더라구요 피차 이대로 오셨어 난 약간 의구심 얘기했거든 지나갔는데 옷이 아리스티야 아 설마 나인군님 그 아리스티 입고 오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주변에 막 불붕이들이 모여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 막 저 사람 주변에 막 왜 사람이 보이지? 약간 슬그말로 약간 지나가 그랬더니 소리 막 들어 나인군님의 목소리 들리는 거야 어? 저기에 그 들리는 그 그 보이스가 또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슥 하고 지나가 자연스럽게 이거는 신부님 목소리가 맞다 주변에 불붕이들이 막 선물 주고 가고 있어 막 이거 그 소시지 맞다 바로 그냥 응? 구려왔다 내가 아유 인군님 이거 혹시 주실 수 있으신 거 하면 지금 아유 주실 수 있게 받아놨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